그런데 이런 책 보기는 안 돼요. 책 많이 보란다고. 저도 그래서 고생했던 건데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는 책 보기를 계속 하시면 힘듭니다. 사실. 체험이 태양이면 개념은 달이에요. 달은 태양빛 받아서 밝죠. 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념화한 것은 이 달빛도 밝아요. 보름달이에요. 그런데 체험이 없는 것에서 개념에서 개념으로 계속 전개가다 보면 점점 빛이 희미해지다가 어두워집니다.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다가 책을 볼 때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는 짓은 딱 경고가 와요. 찜찜. 더 가면 찜찜. 멈춰요. 자명한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멈춰요. 자명한 느낌이 든다는 건 체험에 가까운 거죠. 내가 체험한 게 있고 거기에 가까운 상태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개념화 해가지고 머리 굴려도 자명해요. 제가 알아낸 게 이런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라. 내려놔라. 이런 얘기 하시지만 또 개념을 버려야 된다. 저는 그게 아니라 개념 아주 좋아요. 개념 훌륭한. 개념은 여러분한테 개념이나 관념들은 아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이거는 엄청 활용하셔야 돼요. 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명함을 넘어서까지 개념을 밀고 나가시면 안 된다. 저는 자명함의 범위 안에서만 놓으시면 괜찮다. 이 체험이 주는 이 자명한 장 안에서만 개념이 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개념은 해와 달이 만나는 뭡니까? 광명할 명자 명이죠. 얼마든지 광명함을 도와주는 빛이 된다. 이 달빛도. 그런데 이게 태양에서 멀어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. 희미해진다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항상. 욕망도 죄 아니다. 참나가 51%가 돼서 굴려서 쓰면 욕망도 다. 모든 보살도 아주 훌륭한 재료도. 그러니까 자명함 안에서 양심 안에서 개념이건 욕심이건 다 굴려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는 그걸 실험해 봤죠. 실험해 봤더니 개념이 자명함을 넘어가니까 저는 힘들었어요. 저도. 그런데 다시 제가 체험을 통해 그 자명함을 보강하니까 그 개념들이 다 저한테 다시 또 독이 됐던 게 약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. 진짜 도인이면 어떤 개념을 들고 와도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는데 거기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안 가리고 문파 안 가리고 막 본 게요. 아니 이것도 도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. 많은 분들은 제가 성경을 제가 많이 연구해서 한 줄 아실 거예요.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본인께 본인이 당하는 거죠. 내가 몇 십 년을 봤는데 유농식 걸 봤더니 엄청난 게 나와요. 저놈은 얼마를 본 거야. 그렇게 많이 본 거 아니에요. 저는 그 내용을 아는 거지 책을 많이 봐서 한 건 아니에요. 이런 거예요. 제가 책을 죽어라 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책에서는 제 참나 안에 있는 걸 끌어내기 위한 재료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. 책을 많이 봐서 책으로 내 이론을 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참나에서 오는 이 자명함이 죽죠. 그런 식 책보기는 안 됩니다. 자명함을 넘어서까지 책에 빠지시면 안 돼요.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수행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때 대학 때부터는 단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건 확실히 챙기고 넘어간 것들은 저를 힘들게 했어요.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힘들었어도 참고 버티다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제가 자명함 안으로 끌어들였기에 답이 나온 거지 만약에 제 자명함이 그 개념들을 포괄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아주 힘든 상태에 있겠죠. 개념은 멀리 가 있고 체험은 요만한데 개념은 여기가 있으면 저는 의식이 아주 분열되어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자명함을 더 키워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. 그게 관건이라고 보면 돼서 중요한 거는 지식을 버려 개념을 버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. 참나만 알면 돼요. 참나에서 오는 자명함이 지식과 개념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ating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심을 69K 나의 길 discourse 분 expend 오는 자 Jewish